어떤 옷이든 잘 소화하는 만큼 옷 욕심도 많다는 주진모 씨. 헌데 절친한 장동건 씨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. 옷 욕심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형이 하나 갖고 가면 나도 슬쩍 하나 갖고 가고.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어쩔 때부터 저 옷 내 옷 아닌가 이렇게 들고. 그렇다면 장동건 씨의 반응은 어떨까요? 옷을 그렇게 집에 가시면 옷장에 가서 옷을 그렇게 다 가져오신다면서요.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억울했는데요. 별로 가져오는 옷이 없어요. 와 정말 와 정말 형 잘 지내죠. 조금만 한 번 봐요. 남자 셋 넷 모이면 가위바위보 허친 사람 맛있게 모이러 가고. 대학생 때 얘기하는. 아주 유치하게 재밌게. 누가 제일 수다스러워요? 항상 화제거리는 제가 먼저 얘기를 시작해서 마무리로 동호념이 하고 이렇게. 일, 사랑, 돈 뭐 이런 거 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